난 요즘에 H게임만 모으고 있어요 그런 취향 존중합니다 샬롯곰즈 절대 안해요 자요 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전당포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거 알려주겠죠 자 새 게임 2080년 아직 시티 와 뭐야 매트릭스인가 Not yet 시티야 중앙벙커에 위치한 시민동행연구소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재사고로 연구에 보관중이던 인공강호 기술자료와 픽서 생산시설이 모두 불탔습니다 정부의 과욕범죄 피해 연대는 픽서 강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적어도 8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서 강호가 내릴 예정이었던 아직 시티는 역시 당분간은 픽서가 내리지 못할 예정이었습니다 픽서가 뭐지? P인가? 죽은건가? 죽은건가? 조용히 해 과피언이 옆 근처에 있다고 과피언? 과욕범죄 피해 연대 조달 방입니다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밤공기가 상쾌하구만 자네도 산책중인가? 이 사람은 왜 바닥에 엎드려있죠? 다친거 같은데 혹시 연구소에서 내 아들놈인데 어디서부터 자빠져 종종 있는 일은 신경쓰지말기 도움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가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 마침 자네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뭐야? 얼굴 에반기리온 돼버렸네 드디어 눈을 떴구만 의사가 말하기로는 자네 얼굴이 엄청 심하게 다쳤다라고 그래서 붕대로 덮어놨어 1주일 뒤쯤 떼면 되지만 원래 얼굴은 되찾을런지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 아 난 이 근처에서 중고 상점을 운영하는 늙은이야 이름은 다이씨야 이름 귀엽네 자네 이제부터 내 아들 바브로 살아야 해 자네가 단순한 동맹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아네 게다가 그 사고 직후니 과피언에 의심을 받기도 쉽겠지 그러니까 자네가 몸이 충분히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돌아온 내 아들 밥 행세를 해야하네 대신 상점 좀 운영해주기 상점은 다리 건너편에 싱싱사이드에 바다폴리스 건물 지하 1층에 있어 아무리 봐도 딱 저거 같네 여권 내놔 거기서 만들었나? 훈수 두지 마세요 훈수 안받아요 자 알아서 할게요 어이 너 여기 처음이지? 이제 나갈 땐 나한테 통육련 해야돼 뭘 멍청하게 쳐다봐 낫기나 문이 진짜 이거 처음인가 본데 진짜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이만 꺼져 못 가는데 좀 더 갈 수가 없는데 최하층 안 눌러져 아 여기가 최하야? 이 동네 냄새 도시락 잘했네 쓸데없는 사람들 색칠 안 해가지고 시간 벌었네 다시 아들이 돌아왔대 글쎄 넌 인구 안구하니? 어차피 픽시가 될텐데 뭐 과편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쩌지? 뭐지? 쩡크사이드 당신을 과역으로부터 지키는 168가지 중육사이드가 싱싱만 반만이란 서두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넌 싱싱사이드에 뭐하러 가? 꽃 좀 사게 옷도 좀 하고 머리도 좀 하고 난 중고 상점에 들릴 건데 같이 갈래? 됐어 난 새 물건이 좋아 싱싱사이드 저놈의 최교수는 맨날 저래 최윤규 교수는 아직도 과피언에 잡히겠지 과피언은 하루빨리 픽서 해독제를 개발하시오 아직 시티가 픽시의 도시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기부로 픽서를 완성하세요? 감정만화 치료소? 뭐하는... 뭐하는 동네야 이거? 제인 내 가게 달시 안녕 난 여기 10년째 박힌 도리에이요 당신이 바로 그 글로 들어온? 많이 회복된 것 같군 여기 내 중고 상점 달시스야 30년 넘게 운영했지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던 자네는 이제부터 내 아들 밥으로 살면서 여기 가게로 운영해야 돼 애초에 밥에 대한 대역이 필요해서였거든 과피언이 요새고 밥에 대해 물어서 통 말이야 과피언은 밥이 떠난 지 꼭 언니들 왜 자꾸 이제부터 수신대요 혹시 다시 혹시 밥... 밥이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럴려 없어 밥은 10년 떠난 지 10년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은 휴야 앞으로 자네가 할 일을 알려주지 여기서 자네는 물건을 파는 얘기와 사는 일 두 가지 다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들 돈을 더 달라는 등 깎아달라는 등 엄청 땡땡거리거든요 이 가게에 시민 대화 데이터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곳으로 유난히 더 그렇지 과피언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도록 내가 손을 써놨어 물론 부작용이 있지 휴가... 휴가 말했다시피 손님들이 다들 여기만 들어오면 뻔뻔해지거든 물건을 살 때 가격 흥정하는 법 먼저 알려주겠네 그게 제일 기본이야 물건을 살 때 자아내 희망가격과 손님의 희망가격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손님이 다들 할만한 동시에 되팔아서 수익을 남겨놓은 가격이어야 되지 하지만 다짜별자 액수를 불려서는 안 돼 물건을 감정하는 순서가 뭔지 물건을 감정할 때는 카드가 살고 손님은 자기 물건을 말 대신 카드로 설명합니다 물갈 키와 긴 혀가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컵 AA 로고 가죽 소재 마이너스 50V ASYNC AWAKE 소재 중의 하나 초록색 카드 회색 카드는 물건의 기본 정보며 초록색 카드는 물건의 상세 정보 증감 7 담에 정해진 초록색 카드와 달리 파란색 카드는 손상도 인기 희소성처럼 평가를 하는 카드입니다 모든 세대의 인기있음 귀함 자네의 평가에 손님이 반박을 하거나 불쾌감을 표할 수 있어 카드를 슬롯에 꽂아서 손님과 카드를 공유할 수 있다네 카드를 조합한 가격이야 이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흥정하게 음 아 좋은 생각이네 자 먼저 이 회색 가방 가방이야 보통 100원에 팔리지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허전하다 A브랜드여서 가격을 200 더 올려준다 소가죽 소재라 플러스 500 플러스 50 조금 손상됨 가격을 20% 자 이제 흥정할 차례지 슬롯 맨 밑에 280 부위가 생기지 그게 가이드라인이야 자네가 쉽게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냥 280을 제시해도 돼 하지만 수익을 생각하면 여기서 적어도 3분의 1을 후려쳐 예 첫째 시는 과감하게 좀 190 정도 하는게 좋겠군 자기 오른쪽 아래 개선기를 이용해서 190을 넣어봐 190 부위 어떠세요? 잘했어 넙축 받아주지 않아 대신 이렇게 억척 제시를 할거야 240은 어때? 음 200은 어때세요? 뭐 좋아 보통 몇번도 오가지만 일단 여기서 받아들이지 참 빈얘기는 안해 치료비로 쓴 500바나랑 바나라고 그러는구나 초기자금이 1000바나야 자네한테 1500바나랑 비쳤으니 짤짤이라도 싫으니까 한번에 갚게 매일 15만원씩 이자를 뜰거야 도둑놈 아니야 돈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 인간대접 못 받을거야 PC가 된 다음에 말이야 PC가 뭔데? 어차피 걔네들은 인간 취급할 수가 없지 PC가 된 뒤에도 인간대접 받으면서 살고싶으면 우리 꼭 PC연금에 가입해야 돼 가입조건은 분명 들었는데만 그새 또 까먹었구만 분명하지만 우리 다신에 나이가 들어서 그냥 까먹었고랍니다 어차피 하나 생각나 놓은 재산이 1만받아니까 3만받아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가학에 과피언이 오거든 별만은 하지 말고 괜히 트집잡힐지 모르니까 겁나니만 가네 잘가요 아잇시티 여러분들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가 하루에 시작을 올립니다 왜 저렇게 방송을 하니까 다시 픽서가 내리는 날에 우리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길게요 어 어? 알바생이 또 바뀌었네요 여긴 알바생이 너무 자주 바뀌는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믿고 감정을 바뀔 수가 있냐 잠깐잠깐 여긴 밥이라고 하죠 다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 그럼 딸이 아빠에요? 그건 복구구요 그건 복구의 동생 밥이에요 밥은 절대 갑질에 굴복하지 않아요 잔뜩 긴장한건데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 애가 아빠였던 인간한테 해준거죠 베스트 아빠상 최용기 트로피 자존감 상승의 지름기 플라스틱 소재 재활용이 가능 수거 대상이 되면 가격이 오고 완벽한 상태 60원 60원 하아 이거 15원 정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 난 20원 주고싶네 30원 30원 35원 내 마음대로 할래 아 뭐야 얘 발로 주차버릴까 이거 구매한 물건은 인벤토리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저 트로피가 저 트로피가 이 트로피 안에 뭐 USB같은거 들어 있을거 같은데 아까 그 아저씨의 비밀이 있을거 같은데 판매를 할려면은 물건을 진열해야 됩니다 캠을 조금만 올려줘 저 왼쪽 위부터 누르면 진열장으로 갈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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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매입가 3..40이 98원에 8원 유의할게 있어요 꾸준히 좋은 물건을 추천할수록 성장이 많은 평판을 얻어요 우리는 추천해서 더 믿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타이스가 추천한 물건 특별가 생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신문인데 옷장 습기가 그대로 유리떡기 포장지에 체격 종이 소재 심한 손상? 13? 5원에서 할께요 이거 3원이요 썩 맘에 들지 않아?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5원? 더이상은 안돼요 9원 더이상은 안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저한테 추천한 정보를 모르겠어요 잘 감정해주실거죠? 뭐야 이게 팽이며 심한 손상? 영화 출연한 토텔? 얘네 거즈같은 것만 봐라 2원 드릴께요 3원이요 5원이요 뭐 야 이거 거즈야 이거 6원은 안될거같애 6원이상 안돼 후려쳐 여기 중고 상점인가요? 방금 도착해서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요 친구를 찾으러 유학을 다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요 이 월석을 맡기려구요 저녁에 올거니까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다협화평 개비싼데? 380원인데? 다협화평 개비싼 쓰읍... 음... 최영기 교수... 식서강우가 뭐지? 25,000? 5,000,000? 뭐야 왜 안팔고 그냥 나가 뭐라도 사가!!! 자아... 최용기 교수꺼 이거 올려 트로피 3만원 그 테레비 뉴스에 나오는 최용기 교수의 트로피입니다 3만원 안 돼 실례를 깨트리는 행위는 하면 안 돼 너가 나한테 가게 맡겼잖아 영화 출연한 토템가격 얼마죠? 15원입니다 이거 누가 끄어주고래요 10원? 12원 주세요 제시가 안 돼 제시가 안 돼 그래요 그래도 4원 벌었어 처음 보는 분인데 다시 바쁜가 보죠 재미있던 물건인데 얼마가 될 수 있나요? 블루버드에서 주운 포스터 소음 없이 소식을 전하는 침묵의 물건 포스터 종이 심한 손상? 우스 블루버드 빌딩이 14층으로 9월 8일 14일 이걸 판다고요? 하... 하... 10원이요 15원이요 파세요 안사 종이 대가리 뭐... 누가 사 저걸 아 다시 왔어요 내 월석 잘 갖고 있죠? 그럼요 자 좋았어 다음에는 금덩이 갖고 오겠구만 좋았어 다음에는 금덩이 갖고 오겠구만 느낌 심한 손상? 타도 천원거 하나만 사주지 29? 20 어때요? 24? 23으로 합시다 오예 이거 50원을 팔 수 있겠다 오예 이거 50원을 팔 수 있겠다 60원 60원 삼촌이 블루버드를 버리고 이런거지 같이 불어올리고 있겠어 조카구나 그래? 이 컵이나 사달라고? 집에 처박혀있던 머그컵 왜 자꾸 이딴거 이딴걸 이딴걸 가져오는거야 좋아 양념장 흐음 하 하 하 하 아직 입술자국이 있어 큼칵큼칵 큼칵 입술자국이 묻어있는 컵 500원 실종자 4명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연구소 중리 직원에는 안상수 씨를 표현해서 배 복 씨와 차지수 씨 그리고 실험 참가자 도용 씨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야? 일본만 안가 다음쪽 무료일날 이번주 금요일까지 위조신분증을 구해야돼 위조업자는 자네와 같은 건물에 살아 자네 바로 위층이지 퇴근시간 이후에만 하길 밤낮이 바뀐 인간이라 낮에 한 번 800정도 주면 금방 위조사도 줄거야 혹시 영화 끝났나요? 내가 그냥 이게 컨셉이야 뭐야 직원이 미라처럼 얼굴에 붕대 감는거야 아니면 뭔가 끔찍한 손톱에 미말린거야 뭐야 흐부부 티 뭐야 빠이빠이 신분증 신분증 людей 신분증 남성 신분증 ı iss 누구냐 다시가 보내나 나 여기요 좆밥으로 할 거지만 당신의 이름은 이제 좆밥이야 자, 좁아. 자금 없다고? 괜찮아. 어차피 5원짜리, 7원짜리 이런거 같고 오는데 뭐? 팔리겠지. 딱 보니까 백수네. 제가 이렇게 시비 거는 거야? 다음에 나올 때는 화분 들고 나와서 면상에다 던져야 되겠다. 애들도 과피언을 무서워하네. 뭘까? 너무 비싸면 안 팔린다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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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히 1 5 4 5 4 4 5 드디어 물건 감정한다 네 몰라요 매뉴얼이 필요해? 어어 아하 가장 비슷한거? 이거랑 제일 비슷한데? 동물 희생의 잔재 소가죽이네요 그래 카드가 바뀌었지? 가격도 달라지고 이번에는 매뉴얼리스트의 화면에서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손상 아 이런식으로 해서 재밌는데 이거? 잠재적 쓰레기도 있어 그러니 거래가 이미 끝난 물건도 카드를 마음대로 바꿨 자네 마음대로 물건에 카드를 꼴때는 감정할 때 뿐이야 그러니까 감정에 바짝 자 감정실력이 성장해나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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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어르신 예예 바이바이 달시 돈 언제 이렇게 야금야금 까먹었어요 대출이라도 얼른 받아야 되겠는데요 오른쪽 메뉴에 버튼 존재하는거 잊은건 아니죠? 자녀님 상하지만 15년 현신문이요 어 찾고 있던거니까 사긴 산대 오예 좋은 하루 보되고 있나요? 아 빵구석이 정확하게 얘기를 내가 갖고 왔어 어디 볼까? 음 음 이건 종이 소재구만 음 상태는 음 완벽한 상태는 아니야 좀 손상됐어 음 음 음 음 좀 음.. 요거 저는.. 아.. 15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게는 안돼요 10.. 17원 더이상 안됩니다 오케이 27원인데 후려쳤고 요거.........35원 어...안녕하세요 과편 여기 없죠? 이 물건 좀 사주세요 무표? 종이소재고 완벽한 상탠데? 이걸 카드를 갈아 끼는게 맞나? 돈이 없다고? 구라쇼 쳐야 되나? 저거 갖고 있는게 28원밖에 없어서 43? 물건으로 대납하는 방법은 없나? 아 미안해요 잘가요 없어 없어 물건이 없어 무난한 팔찌에요 120원? 아 이거 어 이거 개쓰레긴데요? 좀 손상됐어요 심하게 손상됐네요 심하게 손상됐네요 안돼요 그래서 제 결론은 28원입니다 못줘요? 벽보고 서있는거 같네요 아니 나 올인이야 이사람아 지혈컷 처박해 있던 머거컵이야? 100원이야 이걸 누가 그 가격에 사요? 19원? 흠 흠 음 그렇게 못팔아요 나가주세요 역제시가 안돼 안녕 안녕 저거 고장하는데 왜 자꾸 헛소리하고있어? 요 유니콘을 봐 어메이전한 그림 어디가 음 멋있네 그치? 그래 기분인다 당신한테 이거 그냥 줄게 와 뭐야 트로피 120원이야 64원? 흠 음 흠 그래 가져요 이거 한 500원 받아떨겠다 아무 장식 없나 없는 은팔자나 보여주세요 없어요 집에 처박혀있던 머거컵 100원이야 집에 처박혀있던 머거컵 100원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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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쪽 성향이실 수 있잖아아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팔아 흠 흠 그림맣 흠 흠 흠 흠 그림맣 음 나무 비용 아기 모빌? 나무제질이네요 심한 손상상태 아냐 완전 새건데 얘가 지금 몰라 이거 근데 내가 이거 낄 때 이거 낄 때 이 사람한테 말을 하나요? 거의 완벽한 상태네요 그래서요 20원에 사겠습니다 40원에 사는 것 같아요 44원에 사는 것 같아요 44원에 사는 것 같아요 음... 35원에 사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럽시다 난 이거 800... 난 8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부진한 고양이 구전 얼마에요? 50원이요 40원에 사는 것 같아요 50원에 사는 것 같아요 평판 올라간다 점점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물건 하나만 확인해주세요 다이시스 오픈 홍보 기다려봐 종이네요 가치는 조금 손상된 정도입니다 상실까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20원에 사겠습니다 34원? 26원 어때요 30야비하자고? 60원에 팔아야지 오래된 신분 가격이 얼마죠? 35원이요 아니 이 사람이 절대 안되지 내가 얼마에 샀지? 17원? 감정가가 27원인데 포기 그만 둘게요 다른 더 좋은사람이 올거에요 가세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났네 비오네 집 가는거 혹시 워프 없나요? 집 가는거 너무 귀찮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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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2일차라니... 가슴이 뛴다... 오늘 또 어떤걸 배울까? 아... 오늘은 쓰레기같은 놈 없네... 맨날 앞에서 집이거나 양아치같은 놈 하나있지... 너무 짜증났는데... 이러다 큰거 하나 들어오면은... 한방에 버는거야... 좀 이따가 어떤 남자가 조각상같은거 들고 오는데요... 계속 재질을 확인해달라고... 그럼 꼭 24K 골드라고 말이죠... 아기모빌 얼마에요? 80원이요? 63원? 그려? 아주 눈이 아주 정확하네... 정확한 앵가리를 갖고 계시네... 나왔어요 그림도 갖고왔구요... 장난치나... 캔버스도 아니고 종이잖아... 아기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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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 좀 유명해질거같은데 느낌이... 우선 그림은 쟁여놓으면 무조건 올라가... 가격이... 35원에 팔거면은 그냥 쟁여놓자... 오래된 신부님 35원이요... 30원이요? 아기모빌이... 아... 종이... 무슨 폐질을 자꾸... 재질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입체에 애술품... 24K 골드인데요... 아뇨 짜고 치는거 아닌데 진짜 골든데 아니 골드라고 진짜 골드라니까 아니 골드라고 뭘 책임져 왜저래 오픈포스터 얼마에요? 60원이요 아니 이걸 그냥 사가네 띵쓰 친구가 준거는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모르면 당신이 제 감정인 줄거 같아서 갖고왔어요 제롱둥이 포켓맨? 이게 뭐야 플라스틱이네요 어휴 심한 손상이구요 100원에서 할께요 저 문화는 뭐야 저 문화는 뭐야 이 그림은 내가 사주지 한 500원은 가져가겠나? 오 오예 오예 돈 갑자기 펌핑 형 진짜 파기 싫은데 엄마가 빨리 팔려고 잔소리 해서요 조금 손상됐네요 뭐하는 애야 내 그림 팔렸어? 이런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천적이라면서 혹시 여기 써있는거 박복호야? 야 그래도 이 가게는 될 가게다 나 이거 권리금 한 3억 받아야 되겠다 손님이 1초에 한 명씩 오네 뭘 해도 되지 여기 와 미쳤네 면소재네 조금 손상됐네 조금 손상됐네 35원 달라고 전 30원 줄게요 50원 안정원이 곧 가게 올거야 감정을 통지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픽시가 뭐야? 픽시가 뭐야? 픽서가 뭐야? 픽서는 감정과 욕구를 없애주는 약물이야 그래서 픽서를 맞은 사람들은 픽시 아직 맞지않은 사람들은 픽시 아직 맞지않은 사람들은 플로티라고 부르소 픽시는 그냥 숨쉬는 시체라고 보면 돼 아무 반응이 없거든 눈앞에서 집이 털려도 가족이 과피하는게 끌려가도 가만히 보고 있는데 픽서 광우를 1년전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직 연구소 터지면서 그래서 아직 다시 플로티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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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하지마 알았어 이봐 흙 빨리 나가 알았어 다시 써 쏘이 다시 써 쏘이 대충 이틀리브리엄 같은 세계인가? 가죽이라고? 인조가죽인데 같이 상실 정도는 아니고 좀 심한 손상이네요 자 20원에 사겠습니다 28원? 그러면은 25원에서 중간 칩시다 정보 50원 링크 어 이게 개다 월서기하냐 친구 지수가 생각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나 진짜 가게에서 일할 때도 저런 사람 제일 싫어 시간 뺏는 사람 죽치고 가만히 앉아서 무슨 말 들어주는 사람인가 첫 번째 질문 나 지금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 왜 그런지 궁금하나? 뭘 정세까지 그럼 일단 그냥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백반나만 내놔봐 당장 내가 그렇게 없어 보여? 내가 너 과표한테 가서 픽서 남았고 왜 이렇게 넙죽답해? 좀 이상한 놈이 지금 억울해? 아니요? 그런 말투는 아닌데 내가 달래주는 차원에서 용돈을 주지 네 아니야 10은 너무 진짜니까 내 부하로 받아줄게 이러면 가기보다 그냥 내 옆에서부터 어때? 네 답만 너무 넙죽넙죽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른 나가버렸으면 좋겠나? 아니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왔어 치료인증서나 좀 팔아먹으려고 했더니 재미없는 놈을 만들었구만 어쩜 플로티가 이렇게 감정이 없나? 블루보드에서 10년 살았다는 걸 못 믿을 정도야 감정재활치료가 필요한 순 감정을 다시 살리는 재활치료가 필요해선 이렇게 넘어가지만 앞으로도 쭉 지켜볼까? 조심해 네 어디 보자 종이고 심한 손상이고 음 음 음 네 음 20원에 살게요 친구와 준건데 팔아먹으면서 이제야 이걸 다 알게 돼서 좋네요 라고 그러고서 팔고 간다고? 도적 도적 아직 시티우표 얼마에요? 40원이요? 새거보다 더 비싼게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쭉 보니까 사긴 살게요 나이스 잠깐 사이에 20원 벌었다 오예 장사는 이렇게 해야지 어 뭐야 아인슈타인? 연대 주장기 연대 주장기? 오예 연대 주장기 뭐야 이제 너가 너네 아버지 대신 이 여기를 운영하잖아? 바다폴리스 상인회에 너네 아버지 대신 너가 활동해야 돼 우리 바다폴리스 상인회 뜻을 모아야 할 때까지 존재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바로 아래층에 있으니까 일주일 넘은 거는 아무거나 갖고 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매입할게 툭하면 귀찮게 하니까 친하게 지내지마요 오예 20원 우리 사람 많으니까 그냥 가자 우리 사람 많으니까 그냥 가자 그냥 손FreeONG 너무ываем 오우 그래도 돈 금방 멀었는데 오 저 뭐야.. 밖에 여기 있단 애 누구야 저 그림 그리고 있다는 애 누구지 또 양아치 또 있네 응? 나리 아니야 여기 싸우고 있네 우산을 못쓰게 수거해 가버리는구나 님들 화장실 금방 간다 올게요 님들 화장실 금방 간다 님들 화장실 금방 간다 님들 화장실 금방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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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똑같이 네 그러네요 국내 사적같이 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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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런걸 어?! 10%씩 더 비싸게 주고서 팔아도 되겠는데?! 선생님 이거 한번 봐봐요 국내... 이정도면 국내 사적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나요? 2036년? 어? 벌타이시티 대화재 현상수배범이네? 이름이 부지평이야? 이름이 부지평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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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년에 별다른 사건이 없었어요 야... 야... 아니... 35년도에 불을 질렀으면은 36년도에 지명수배 포... 포스터를 만들만하지 뭐 어... 박보코 보여주라고? 어! 박보코 왔다!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픽시가 그린거 같잖아요 아... 내가 한가지 알려줄게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림도 행복을 그질 수 없어요 픽시가 오는 코앞인데 돈은 없고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상한 남자 죽어서 삼촌이라 그러잖아 그 와중에 아빠는 픽시가 되는데 내가 지금 행복을 탈영하게 생겼어? 당장 픽서를 맞던지요 그러면 플로티로 사암 그 자체를 행복하게 여길 수 없으면 그냥 픽시가 되는게 낫단 얘기에요 플로티로 살면서 아 이제 뺏기지 않은 특권이 뭔지 잘 생각해봐요 그냥 픽시가 됐더라면 다시한번 붓을 잡아봐요 또 이렇게 공짜로 사진... 그림을 또 하나... 아니! 아니! 줘! 줘! 그거 할비한테 팔아야돼! 아잇! 할비한테 천원에 팔 수 있었는데 사랑스러운 포켓 패드 얼만가요? 아잇! 180원이요 적당한 가격이라고? 얘네 왜 이러냐? 익수... 이게 너무... 뭐지? 친구와 준거라서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잘 감정해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야...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 우산 파쇄기? 어후... 이거는... 어우... 이거는...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인데요 와... 480원? 같이 상실로 봐야된다고? 이게 어떻게 같이 상실이야? 미만이면 상실이야? 미만이면 상실이야 자 요렇게 해서 심한 손생은 아직 가운데라고? 자 이렇게 해서 50원입니다 50원 8점은 너무 많아요 75원 어때요 나이스 난리났고 150원 완벽한 상탠데요 어... 좋아요 30원에 살게요 40원에 팔게요 90원 과학범죄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걱이 오늘부터 우산수거를 담당하게 됐다고 알려주러 왔습니다 우산을 여기다 팔려고 올거에요 우산을 무조건 사먹은 다음 나에게 넘기면 돼요 단 절대로 되팔아서는 안됩니다 보상은요? 한개당 50원에 보상을 할거에요 다음주 목요일날 오세요 그때 시키는대로 하고 있어요 혹시 이정도면 고고학적 가치가 있나요? 어 윈도우 2000? 이건 고고학적 가치가 있군요 이건 고고학적 가치가 있군요 20원입니다 2000년대 물건은 안돼요 Y2K 참트루 세기말 포스터 1999년? 어 이건... 이건 되지 나무야? 종이인가? 뭐야 극도의 존버충인가 본데? 100원 드릴게요 그럼 110원 드릴게요 아 뭐야 이런 10원 드릴게요 전에 누구한테 받은건데 여기서 감정 잘해줄거 같다 그래서 갖고왔어요 마이크? 무슨 소재지? 철인가? 서지컬스틸 소재인데요 이 정도면 심한 손상으로 봐야되지않나? 아 이거 고고학적 인거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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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5000원? 20원에 살게요 30원이야 70원에 팔고 어 나 이제 전당포 전당포 실제로 해도 될지도 90원이야 아 얼마나 좋아 금방금방 사가자 우선 바닥이 얼마야 150원이야 우와 평판 왜이래 불거래 풋거래 미쳤어 이놈의 완벽한 상태 맞지? 50원 드릴게 어이 띠용 120원에 팔아야지 은팔찌요 100원입니다 47원? 안 팔아요 저기 지금 아래층에 당신 조카랑 누구 싸우던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인간 내 삼촌 아니라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흥정을 하면 너 왜 나한테 따져 당신 삼촌 맞잖아 지금 지나가잖아 하필 없어 꺼져 그래 꺼질게 꺼지라는데 꺼져줘야지 할머니 맨날 누구 찾아? 어? 쟤 왜 뭐야 뭐야 왜 위에 있어 심한 손상은 저 리페어해서 고칠 수 있다고? 아 고칠 수도 있어요? 아 고칠 수도 있어요? 비싼 거 고쳐 팔아야 되겠네 진짜 이런 시대가 오진 않겠지? 진짜 이런 시대가 오진 않겠지? 이거 리페어 가게 수리중이래 아직 못하나봐 과욕 피해자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손님이 당신을 과욕 범죄자로 신고했어요 이곳에 매니저가 손님을 박아주시고 거짓말에 있어안고 있다고요 무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일주일 전이라고요? 근데 밥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얼른 우리 밥 좀 보여줘요 일주일에 병면에서 해당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어휴 내가 해결하지 그쪽은 잠깐 나 좀 따라오겠나? 공선입니다 그래 공선씨 발실은 전지전능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도구만 맨 오른쪽 어 서명 출척이 이 공에다 한번 음 뭘요 아 유명인네 싸이니 아 얘네 음 노승리 마지막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무척 흔함 테니스 공안에 만개 연습중에 바다에 빠트린 것만 천개가 넘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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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으 으 오 으 o 으 흔함 아 이렇게 전부 이게 운동선수거고 실제 맞는데 흔하다 이런거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정체불명 서명카드 약간이라도 목록에 있는 서명이나 다른 서명이면 무조건 정체불명 해야 돼 삐침이 아주 다른 거 교묘하게 생긴 것도 조심하세요 삐침이 아주 다른데 할배가 나리한테 관심이 많네 하긴 손녀니까 뭐 네 이 물건이요 어디 볼까요 67년도 감정할때 잡소리 하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no signature found no signature found 네 150원에 살게요 160원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런 애들 엄청 많네 한번 낚이겠는데 나 큰일났네 이거 크림 언제 파이지 이거 뭐 유쾌한 크라켄 유쾌한 크라켄 5천원에 팔자 과욕 과욕 범죄센터에서 또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저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된 도구 넬슨만델라가 사용한 걸 보증합니다 근데 인조가죽있네 지금 지구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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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계사적 위인 관련된건데 이거를 고쳐서 판다고? 곧.. 더 안좋아지는거 아냐? 골동품은 골동품으로서의 느낌이 있는건데 연대한번 보라고? 1998년도 고고학적같이 잠만 넬슨만델라가 몇살치까지 살았지? 넬슨마.. 넬슨만델라 넬슨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망일 2013년 그럼 실제 신었을수도 있겠네 200원정도에 살께요 230원? 230원? 이거는 고쳐서 팔자 근데 팔아도 되나? 아이고... 타마고찌 아니야? 노수영 국제경기 잠때문에 놓친 수영선수 과피안의 수명과역으로 고발로 1개월 구형했다. 그의 서명의 물건을 수익은커녕 우리 평판을 해친다. 그의 서명의 물건을 수익은커녕 우리 평판을 해친다. 운동선수 운동선수 서명이 있네요 밥은 노수영선수 너무... 노수영 이거는 10원에 살께요 노수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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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원 드릴게요 노수영선수 저런 물건을 파는거 조차도 우리한테는 안좋을 수 있겠구나 참트루 생기만 포스터 얼마에요? 5,000원이요? 어머! 이걸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130원이요 싫습니다 어 뻑? 아 욕 안하기로 했지 뻑 뻑 뻑 뻑하시네요 유쾌한 크로켄 얼마에요? 5,000원입니다 와 싸네요? 36원이요? 안팔아요 의미있는 운산? 흠 우선 다 사라 그랬잖아 조금 손상된 상태네요 나무 재질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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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진 아니네 도예가 이소소 픽서광고가 내릴 때 운 좋게 외국에 있었다 53년부터 71년이 전성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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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명인에다가 시대적 그런것까지 있어서 어마어마한데 이거 나중에 우산을 50원에 사간다 그러니까 되팔지 말라 말라 그러잖아 범죄자 취급한다고 팔어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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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팔면은 그거 무죄준명하는게 돈이 더 들지 아주 귀여운 얘 달력을 갖고 왔어요 2019년꺼? 이소수 싸인? 틀렸어 간짜 서명이야 다른 거? 정리해둬 종이 소재에다가 상태가 완벽한 상태 아니 근데 조금 옛날 거긴 하니까 50원 드릴게요 60원이 최선이네 아이참 팔 수 있는 게 몇 개 없구만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전당포 없나? 나 팔 거 많은데 참트로 생기면 포스터 얼마죠? 5,000원이요 120원이요 고양이 목걸이 10,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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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거 의자 등받이가 저거 돼가지고 고장나서 A.S.A. 돼가지고 네, 타마고찌 없는데요? 65원? 기념수건? 62년? 공존걸음 유언이 출범? 제1안정관 선발들 국내사적가치가 좀 있네요 사인업 면 소재네요 가치상실은 아니고 조금 상실 손상됐네요 아하 그래서 50원에 사겠습니다 이거 100원이야 150원 이 자식이 170원 니가 제시를 하던가 180원 야 200 200 10 유쾌한 크라켄이요? 5,000원이요 10,000원이요 10,000원 300원 300원 은팔찌 엄마에 팔아요? 100원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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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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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데 사람들 우산을 못쓰게 하는구나. 그 픽서라는 그 약물 강제로 맞게 하려고. 리페어샵 아직도... 오, 리페어샵 한다. 오, 리페어샵 한다. 아이... 오, 리페어샵. 오, 리페어샵. 오, 리페어샵. 혹시 나아냐? 혹시 나아냐? 임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름 조밥. 잠시 딱 봐도 금속 알러지가 있네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오, 리페어샵. 오, 리페어샵. 오, 리페어샵. 오, 리페어샵. 브랜드 신경 써야 된다고? 브랜드 신경 써야 된다고? 브랜드 신경 써야 된다고? 에버브라운이네요? 내가 다 답답하네 우와 잠실성이란 카드는 약한 손상이 이상일 때만? 무슨 분노 테스트하나? 빨리 뽑아야지 콜라 달력 얼마에요? 120원이요? 아 이거 좀 가격 내려야 되나 이거? 참 트루 한 300원으로? 음 무욕을 증명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벌금을 재산 액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 포기 비율이란 새로운 개념을 갖고 왔는데 무욕을 증명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재산의 비율 야 이 재식들 도둑 아니야 이거 5%? 음 음 만약에 두 사람이 물건을 팔면 무조건 두 분 가격으로 사겠다 음 음 음 음 내가 얘네를 도와줘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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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양반이네. 50%는 해먹고 봐야지. 픽시가 만든 칼? 스텐레스 소재고 완벽한 상탠데 브랜드 키치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키치뮤? 아 맞다. 식기류가 아니라 팥식품은 식품만이구나. 폰팥이 안되는 소리라. 이거 100원이야. 어 110원해줘? 참트로 세기말 포스터야 300원이야. 168원? 그냥 팔까? 더 비싸... 더 비싸게 살... 팔아가냐? 더 비싸게 살펴봐. 저거 음... 다시 말해줘요. 1초에 3초에 있는 픽서 과목 기술을 찾았다가 너도 들었지? 픽서 과목 반대? 픽서 과목 반대? 좋아요 나비액자 얼마에요? 250원이요 잘 팔린다 잘 팔린다 3년간 4년간 3년간 4년간 3년간 4년간 300원입니다 기념주건 음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방금 포장 뜯었어요 맘에 안들어서 팔려구요 이게 무슨 재질이지? 제일 좋은 등급 인데요? 완벽한 상탠데요? 완벽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라면은 200원에 살 수 있어요 네? 뭔 소리야? 능지 반대로 됨이야 에헤헤헤 능지 왜 이래 감정 트레커? 트레커 챌린지 참가를 환영합니다 74년도 제1의 트레커 챌린지 국내사적 가치가 있네요 고객이 너무 비싸게 살인거 같다고 양심소년하시잖아 고객이 너무 비싸게 살인거 같다고 양심소년하시잖아 실리콘 소재 600원? 너무 비싼데 300원에 살게요 그럼 400원 합시다 예쓰 기념수건 얼마에요? 300원이요? 어우 굿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 바뀌었나요? 처음보는 분인데 다시 둘째 아들 밥이에요 픽서 해외독제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 과편 회원증 과편 회원증 이번주 금요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이제부터 정품 맞냐고? 짭인거 같은데? 메이커 위에 손 좀 올려봐 찐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좋게좋게 살자 이즈 이너프 64년까지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이즈 이너프 이거 30원에 살게요 할거면? 아니 저 죄송한데 그냥 사서 팔아봐 이거? 이거? 바로 팔리네 어 뭐가 있네 음 이은정 화가 79년 과피안의 픽서의 경우에 반발하여 본인 서명이 생긴 우산을 기부하고자 않으면 최근 픽시가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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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 목록도 다 맞고 음 음 음 이걸 뭐라고 해야되나? 예술가라고 해야되나? 화가? 화가 예술가지 음 음 음 음 음 가격이 갑자기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네 음 음 음 450원 어떻습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뭐지? 찝찝한 기분? 음 음 아 뭐지? 음 음 음 음 음 음 150원이야? 음 음 106은 감정가가 131원인데 너무 음 음 막하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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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날 해야될거 왜 이렇게 많아 음 음 음 음 음 저 돈을 못 모으게 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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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음 음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음 아 저 시위 자주 참여해야 되겠다 포탈 개꿀이네 아이 벌금 포탈비로 내면 되지 아니 리페어 샵 언제 열어 이케 분데를 풀었네 뭐야 마이너스 됐어 3일에 450바나요? 와 진짜 없으면 빌려야 된다는 얘기네 쟤한테 와 난리났다 나 지금 살 수가 없어 그냥 안 살게요 650원이요 아 됐다 뭔 돈을 빌려 나 죽일라고 이거 빚쟁이들 이거 빅서가 내리는 경우에는 우산 쓰는 거를 금지했어요 일주일 동안 무조건 픽서에게 쏟아버었지 하지만 정말 인권을 무책하기만 하는 인권이 잠깐만 이 뒤에 있는 해가 여기로 떨어지면은 하루가 가는 거야? 실시간으로? 초이? 초이? 초이 이거 누가 최교수의 최강작초? 초이? 초이 이거 누가 최교수의 최강작초? 핸디언서는 뭘eil 최강작초? 1위風 명답 5일 2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원에 살게요 전마가 최교수였구만 피시만들 칼 가격 얼마죠? 150원이요 이제야 진짜 주인을 찾아갔네요 이렇게만 장사되면 곧 부자가 되겠어 나이팅게일의 양말? 유산 2급 인증? 1905년? 오마이갓 111급 인증? 106급 인증? 세계사적 2급 인증?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 아 다행이다 결뱃이었으면 난리 났는데 500원에 살게요 50원입니다 크라켄 쓰레기 주웠다 판게 아니라 아이디 카드 잖아 과피언 아이디 카드라고 50원에 살게 되었으면 난리 났는데 50원에 살게 되었으면 난리 났는데 50원에 살게 되었으면 난리 났는데 30원 드릴께 35원 드릴께 으아 으아 허파 뒤집어진다 그 진짜네 골든데 그냥 일반 골드가 아니라 24k 골든데 같이 썩여서 사면 내가 작고 예쁜 쓰레기 이렇게 되면 내가 못사는데 아이참 근데 이게 범죄자 사인이 있네 아 이거 빚을 져야 되나 아이참 400원? 350원 어때요? 380원이요 난 항상 이럴때마다 당하는거 같아 뭔가 기분이 안좋아 나이팅게일 양말하고 이거는 고쳐서 파이자 아이참 300원입니다 성밥박이 아저씨처럼 눈값후려치기는 되었네 1 3 5 5 5 얘는 뭐야 경매 가기 라고? 경매장이 있어? 이거 히든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사인이 낙서가 물건에 있으면 내가 말끄림이 지어질 수 있어요. 15번 받을게요. 어때요? 좋아요 아 포탈 나이스 포탈 범죄자 사인 같은 거 있으면 산담 지워야 되겠다 내일이 우선 후가 날이야? 저걸 말해 주려고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거짓말 범죄자 사인은 아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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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그 싸인 치우면 안돼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 미쳤나봐 나이팅게이라고 이거이거이거 다 죽을뻔했네 저저저저저저저저 정신 나갔지 저거 모나리자라고? 1503년? 유명인 싸인 목록이 없으면 예술품은 망작졸작수작이 있어? 싸인이 없는데? 싸인이 없어 싸인이 없어 싹 싹 싹 이 정도면은 수작정돈되지않나? 잘그리긴 했는데? 싹 시 차이나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싹 나무 소재에 조금 손상해 사인 없고 근데 고고학적 가치는 있는 거 아니야? 음... 자 자 250원 드릴게요 570원? 안돼요 450원 그래요 좋아 쟁겨놔 그러면 팔게 너무 없는데 그러면 감정 트래커 왜 이렇게 안팔리는거야? 과편 회원증이요? 저거 있는데요 위에 이거 이상한데 또 갖고 왔단 말이야? 아 내꺼 사가는거구나 좋았어 이번 주말은 너무 빠른데? 종이 소재 수거에 적극 동참한 시민에게 재활용 소재로 특수한 휴을 선물한다고 감정 트래커 얼마냐구요? 700원이야 아 한번에 한번에 다 땡겼는데? 아 이거 갚으면 600원 남긴 하는데 비싼걸 못사고 유쾌한 휴? 1980년? 사인 있네? 나리? 나리 사인 있잖아 음 캔버스 소재고 완벽한 상태구요 음 캔버스 소재고 음 흠 생강 사망 음 음.. 난 여기 서명을 치우자 그래 자 요거 어.. 아.. 이거요 150원이에요 170원이야 아 진짜 나 제일 싫어 나 이거 팔게 없어 아 반가워요 누구야? 픽시같은데? 감정없어보여 누군데? 모연기? 제 잘난 맛에 유명한데 어린애들이 좋아한다 면소제네요 벨벳이라고 뻥쳤는데 심한 손상인 상태고요 심한 손상인 상태고요 예술가 서명이 있네 예술가 서명이 있네 자아.. 15원입니다 굿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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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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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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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6 6 6 6 6 6 7 7 7 8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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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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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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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7 9 5 6 6 6 7 7 8 9 5 5 6 6 6 6 6 6 7 7 7 7 7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9 11 9 11 10 11 9 10 10 안팔아요 최교수 알죠? 최교수의 타임 어쩌고저쩌고 써있더라구요 150원? 100원 어때요? 좋아 그거봐봐 천원을 사가잖아 커버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10%? 그거봐봐 그거봐봐 우선 다음주에도 또 수거해? 아 미치게 하네 안사요 안사 예 안사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필악보 덕? 건국기 활동한 음악가이며 애국과 자유로운 벙커를 지었다? 그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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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온세상은 예측의 물기를 비싸야지 28년 종이소지 이 정도면은 심한 손상인데요? 예술가 서명이 있네요? 그거봐봐 크로그 없어요 100원이요? 157원? 그래 그래 가져가? 안사? 머리에다 뭘 보석을 달아놓으신가? 기다려봐 이거 갖고가 경매장 언제 열려? 여기가 사기꾼이 매니터로 있는 가게라고 하던데 사실이야 아니 제일 최하층으로 가라며 어디로 가야돼? 인공강우를 멈춰라 최악의 거래가 마진이 84%야? 잘하는데 살아있는데 좀 친해 여기 여기 상권에 등록하려구요 뭐 저런 싸가지가 있냐? 우리 이름 지울 거 있었나? 이거 서명 지울까? 나리가 만든 거? 이거 잠깐만 이거 다 지운단 말이야? 자 호버버드 수리맞기고 하고 호버드드 수리맞기 하려고요 이렇게 오 큰일 났다. 거짓말 됐다 또 하루하루 거지야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와 감정가 2240원 매일가 230원 이런건 경매까지 킵해나? 간디? 간디? 간디 꺼가 나오네? 간디? 아 이거 사야되는데?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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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실 모든게 거짓말입니다 나리 안녕 천원에 넣으면 복코가 천원에 사가겠지 천이백원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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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걸 그냥 사가네 간디가 다음에 와야지 날이 점점 유명해지는데 짬나리자 뭐야 이게 스마트 마스크 블루버드 블루버드에서 생산된 플래티넘 소재에요 조금 손상됐구요 이게 무슨 가면이지 블루버드 1차 혐오 블루버드에서 만든게 아니잖아 블루버드 블루버드 어딨어 설마 블루버드죠 블루버드 200원입니다 그러면 270원 어떠세요 600원 브랜드 없어 저거 친환영출도 1360원이야 손님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지 매입가에 2배인데 팔아야지 형 저하지만 블랙리스트야 저번에 짜파란 짜판 짜파네야 저거 덕 1090원 1997년? 예술가 서명이 있고 고고학적 가치가 있네요 전성기때 만든 작품이네요 올려준데도 난리야 300원에 사 370원은 어떤가요? 아니 아니 나 아니 나 수락늘로 1090원 고쳐놨어요 340원 주시면 돼요 440원 고맙으면 소나트라도 하라고? 징그럽지 임마 로봇이라서 뭘 모르네 저 아저씨가 소나트하면 개징그럽지 뾰 에이엤? 진퉁이야? 이건 경매지? 순금육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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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K 인데요? 완벽한 상태에요 100원이요 200원 300원 380원 430원 도둑 아니야 최교서를 도와줬죠? 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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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원 오유진? 이게 엔딩이 있긴 한건가? 뭐야? 강제 해산하네? 고양이 좋아하네? 오 이거 타면 바로 집으로 가네 아 이제까지 버스가 있었는데 걸어다녔네 야아 최악의 거래 102%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은 먹먹하다 탈포가 패치됐나봐 탈포가 패치됐나봐 아 짜증나 나중에 세론이 만나고 세론이 납치당 한 다음에 금리빨 떼서 쳐야지 끝나는거 아님 지난 주말 우리연대는 픽서강호 재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픽서강호를 미루면 더 많은 과역범죄가 생기로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연대는 시민유럽의 과역범죄자 단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매주 90명 이상의 과역범죄자를 잡아내주셔야 되는데 이 조건만 지켜주시면 픽서강호는 앞으로도 계속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2주 연속으로 조건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지금 즉시 아직시티에 픽서강호를 내리겠습니다 색조변방은 간단한데 오늘 안으로 우리연대가 나눠드릴 과역범죄자 신고 버튼을 과역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차례 신고당한 시민은 즉시 과역범죄자로 판정되어 체포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며 1차례 신고를 당한 시민은 예비 과역범죄자 뺄지를 받게 됩니다 한 주간 색출된 과역범죄가 몇 명인지 분수광장에 설치된 전공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우수신고자 목록과 과역범죄 빈발 장소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뭐지? 서로 죽이는건가? 꼭 공산당 같네? 딱 보니 욕심이 많게 생겼어? 아니요 음... 없어요? 와...이거... 계속 눌러야 되는거야? 사장님 저는 아직 캐피탈인 곳에 나왔고요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아쉽지만 아직 캐피탈을 국내 사업에 고쳐 없거든요 픽서가 하고 내리면 돈을 대출해줄 플로티가 없어지니까요 긴급대출 한번 땡겨드리려고요 언제든 필요할 때 가져가세요 손님 바로 눌러 아 갔네 상거래인 등록을 무사히 마쳤군 매니저로서 일할 수 있게 됐어 참 근데 자네도 신고 버튼 받았나 오늘부터 유용한 건데 그 다음을 지우는 바람에 자네가 할 일에 남았잖아 베르티보 호브보드? 그럼 자네는 이런 생각이 들거야 베르티보 카드를 제시하면 손님이 돈을 더 받고 싶어 할텐데 그럼 카드를 넣지 말까?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카드를 넣지 않아서 물건을 팔 때 높은 가격을 매기기 어려워지지 바로 열때 비밀슬롯이 쓸모가 발휘할 거야 비밀슬롯이요? 아 여기 새 장치 보이지? 거기에다가 브랜디 카드를 넣어서 꽂아봐 자 됐어 방금 자네는 비밀슬롯을 성공적으로 카드를 숨긴거야 오예! 이제 숨겨서 숨겨서 나중에 팔아먹을 때 엄청 빗에 막 적당히 가려가면서 쓰기 근데 시계드라이버는 왜 안줘야? 근데 시계드라이버는 왜 안줘야? 뭐예? 등 처먹기 온 아! 버스 배치 달고왔네 천원입니다 유쾌한 케타르스 450원? 안돼요 이거는 박복호가 봐야됩니다 너무 후려치지 않았잖아 후려치는 애들만 사자고 진상 후려치는 무역대회 안정관 공정환씨가 1위했습니다 걸리면 사기지만 안 걸리면 오늘 저녁은 소고기다 최영규 교수가 횡방히 묘연합니다 스마트마스크 가격 얼마죠? 600원이요? 다 배치 들고다니는거야 보석감정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천원이고 감정기로 올려버렴 천원이고 네 원수 음... 감사합니다 브랜드가 있는 악세서리로 하면 보석이 하나 이상 빠져있거나 깨지 않았는지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물건, 품목도, 목걸이, 귀걸이 같은 일반적인 악세서리로 분류할 수 없고 브랜드 효과도 떨어져요 보석에 이상이 있는 브랜드 악세서리로 브랜드 지우기를 써서 브랜드 카드의 효과를 깎아버려야 돼요 아우 저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요 아우 난 머리가 아우 잠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깎잖아 신고 그래요 타협점을 찾았네 이 패치 보이자 미리 말하자면 난 겁나는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야 이거 소수의 매니아가 있고 예술가 사인인거 알아 예술가 사인인거 알아 이 패치 보이자 2080 오늘 만든건데? 쓰읍..뭐지..? 이게 뭐야? 나무야? 이건데? 써즈컬스틸인데? 상태..조금 손상된정도인데? 음.. 이건데? 가즈쌤이 많은건가? 수업이 너무 좋은데? 신청하시게 된건가? 우선은... 수업이 정말 좋은데? 수업이 좀 더 많아 아 그러네 내구도를 숨기는게 나을뻔 했네 다음엔 그렇게 하자고 이거 150원정도네요 좋았어 이거 750원 방금 신고당한거야 나 협박하면서 들어오네 16년된 호보보드 64년? 페르티보 거 맞긴 한데 왜 하나밖에 안되냐? 64년 아 돌고래를 해야됐구나 제품은 3년주기로 나오며 76년이 최신작이야? 그럼 73년 73년 잠깐만 73년 70년 67년 64년 맞네 64년 64년 그럼 이걸로 봐야되나? 베르티보 손상 손상도 그렇게 안손상 됐는데 조금 손상 됐는데 그러네요 근데 좀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손상이 좀 많이 됐네요 190원이요 그래요 님들이 약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인기 있는데 어린애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20%야 근데 67년도 제품까지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너무 화려해서 꺼린 데잖아 64년도 제품이었잖아 대신 15% 된 거지 이해가 돼? 이게 뭐야? 전 대통령 전설적인 연설을 통해 큰 인기를 누렸고 여전히 그렇다? 오호 60년? 종이 심한 소상도 아니네 심한 소상으로 봐야되나? 아 이거 국가적 영웅으로 봐야되나? 아 근데 국가적 영웅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깎으면 안되지 너무 싸다 근데 평판적이나 하자고? 시장한 소리 하지말래 아 10원 벌어서 뭐해 뭘까 수리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필적 감정동아리 100원 이에요 좋아 너 마피아 너 숭붐 육면주사위 700원 이여 아니야 신고할정도 아니야 그냥 봐라 더 밑으로 낮게 깎아서 하면은 팔을 신고해버려야지 음.. 어디보자 소수매니아가 있는거네 무리날개 모두 퍼즈플라이 우리 모두의 날개 점 퍼즈플라이 탄소섬유 소재 맞고 기업이 합병되면서 평판을 크게 잃었다 우리 모두의 날개 점 퍼즈플라이 어 사인 다르네 어 사인 다르네 뭐야 이거 왜 올라갔어 10퍼센트 올라갔냐 이거 아 미치네 아 미치네 사도 의미가 없는데 뭐 사드리긴 하겠지만 좋은가경은 못쳐드려요 30원 드릴게요 아 미치네 40원 드리겠습니다 최선이예요 최선이예요 안사주면 신고당해 고마워 고마워 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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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ειlane 3평 3평 죄송합니다 이거 안팔아요 아니 박보커 언제와 이거 사..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잖아 어 뭐야 스타벅스? 캐쥬얼을 원하는 당신 당신은 캐쥬얼 카타스트로피? 저죽을 린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다 스릴 즐기는 이들이 저주를 기대며 찾아 헤맨다 화제가 났던 69년, 73년 살아남은 가방은 미신과 무관하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면 나이 불문하고 인기가 높다 게다가 희귀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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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한잔 아하... 아하 뭐지? 기분좋아하지? 의미있는 우산? 아니요 50원.. 죄송해요 우산 안사요 우산.. 우산 매입하자고? 아.. 적자야 쟤.. 나.. 쟤.. 나 버튼 누른거 아니야? 계속 말해보렴 계속 말해보렴 이거 우리 가게에 맨날 오는 그 저저저저저.. 과피언 중에 한명 아니야? 800원입니다 800원.. 돈 갚아야되겠다 이제 아니야 비싼거 들어올수도 있으니까 잠깐 있어봐 안좋은 소식이요? 왜? 배아 방을요? 배아 방을요? 이 건물 지하 3층? 아.. 2.. 2.. 3.. 자, 큰일 날뻔했네. 69명? 69명 남았다고? 아니면 69명 잡혔다고? 레프트면은 69명 남았다는 거 아니야? 못 봤는데요. 아이 아이 나 아유 나 버스 또 탔어 나래가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었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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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차. 들어서 죽어. 딸기와. 질문. 긴급. 아니 박보코 보여주라고 해서 사진 그림 안팔고 계속 저기다 걸어놨는데 둘에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짝짝꿍하고 있으면 어떡해 얘 누구야? 조시문씨는 뭐야? 내려가서 부동산 보려고 그러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 뉴루프인가? 5만5천? 5만5백? 4천4백? 어쨌든 4천4백원짜리 사야되네 아 1천5백원 안갚길 잘했다 큰일날 뻔했네 뭐야 얘 왜 이렇게 됐어? 아 징그러워 뭐야 보형하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양이 이름이 길리양이야 길리양 몰라 니가 찾아 카페 나드리언 클러치백 얼마에요 600원이야 굿굿굿 아무 이유 없이 이 배지를 받았어 아니 호보보드 왜 이렇게 팔아 뭐야 차원을 넘어 스위스 시윙 잦은 고장으로 악명높은 잠재적 쓰레기 안전검증을 매번 탈락하다 1079년에 합격했다 78년까지 상품은 기깔난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다 숨겨 좋아 한 100원 하겠네요 110원 110원 이렇게 하면 나 신고당하는거 같은데 아 신고 신고당하는거 같은데 저거 녹음하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방금 신고 버튼 누른거 아니죠 후추장 도지 58년 67년 전성기 예술가이면서 사망한 예술품 사망한 예술품 90원이요 그래요 4,500원 5,500원 그렇게 안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네 어쩜 깜쪽같이 카드를 숨기고 거래를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씩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글 남겼겠죠 뭐래 이 여자 신고해 괜찮아 나 저사람 신고했어 안팝니다 아니 박보코 언제와 과욕 범죄자로 잡혔어 아까 신고 안한다고 하더니 신고했구만 이봐 바다까지 전화기 구해줄거라면서 깡패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럭키 클러치백이라 73년도 제품이고 음 카스트로피 음 저주에 걸린 미신이 걸린거구요 몇년도 제품이라고 했지? 73년도 제품? 음 음 캐주얼을 원한다 당신 당신은 캐주얼 카타스트로피 보석이 있어? 이거 어떻게 찍는거지? 석영이 박혀있는데? 석영이 박혀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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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석영이 있다고 그래 흠 클릭이 안되었네 세리만 슬플úp 아 자 새리만 whi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번이요. 찌랭이 같은 것만 이렇게 들어오냐? 10번이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모연기 이름이 연기야 징그러운 말만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일하는 시간 빼고 이거 뭐야 750원입니다 코렉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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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반이야 53원이라고? 감정가가 신고 그래요 과욕이 심하네 오늘따라 이상한 애들 많이 오네 장사좀 하게 나가서 말해 앞에 공원가서 아이고 아이고 참나 아...디다... 왜 이렇게 욕을 써놨어? 뭐야? 루저? 뭐야? 옆집 왜 저래? 40명만 더 넣으면 돼? 굿 음... 이 할아버지는 우울증 환자인가봐 적당히 사귀시라고? 아...이구... 그냥... 뭐... 아니... 아니... 제가 언제 사귀쳐쑤...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이 집은 난리야 오늘도 너희들 내 곁에다 내가 가들 여기 왜 이래 물결 팔찌 어디보자 유명인이 만든 건데 조모가 알차이머라는 걸 계기로 학자의 길을 걸었는데 결국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말년에 유인원에게 우비를 입히고 너희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말을 남겼다 실룩젤리? 이건 저런 그린디라이트 뭐 그런게 아닌데 서지컬 인데요 그린디라이트 라운드에 4캐럿짜리 컷이 있어? 아 근데 좀 심한 손상이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게 유명한 거 이게 학자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 250원입니다 400원으로 하죠 400원으로 하죠 그래요 429원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길동 77년 픽서 1버전 3차 임상실험 사적가치가 있네요 종이 으아 이거는 거의 가치상실인데 이거는 뭐 한 16원정도 아니지 10원정도 할거같네 13원 뭐야 과역대치 또 받았다고? 좋아요 그 사이에 신고당하지 말라고? 5천원에 50원? 네? 네? 아 그러네 그래요? 아니야 정확히 집어쓰니까 아 이제 좀 정직하게 팔아야 되겠다 이제 안후려 칠께요 저 지금 신고당했거든요 그래요? 68년도에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마인들 시야 자랑스러운 ses? 이게 어디꺼야? 자랑스러운 ses ses꺼는 캐주얼 카트필레와 합작해서 간정판으로 보이며 인기가 더 올랐지만 아 좀 비싼 건 금방 가져가더라 진짜 아 왜그래 실수가 아니야 그냥 안기다려 한 1분안에 빨리 체킹을 해야되나봐 아 이거는 아 이거 그냥 팔자 아 아 뭐 박보코한테 보여주라 그러는데 뭐 와야말이지 이제 팔면은 이제 와서 왜 팔았냐 그런다 이제 잘 봐라 25원이야 그래요 그래요 어 이게 전화기만 얻으면 된다 음 착하네 뭐지? 혹시 지나가다가 그냥 착해보였나 이거 조금 비싸요 4,500원이에요 손님 주머니에 돈이 없으시면 못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기본을 완전 놓치고 사시네 과욕을 부리시네 왜 이렇게 흐보드가 많이 들어와 알루미늄 업그네 보석 업그레이드 80년도에 만들어줬다 시그널 업 완벽한 상태 브랜드 스위시왕꺼라고? 차원을 넘어 기계 작성 시그널 업그레이드 시그널 업그레이드 뭐 이제 된거 같아요 100원? 100원의 팟이죠 저거 그냥 내가 타고 다녀야되겠다 토끼 패돌아? 로비 오팔컷 캐럿 2캐럿짜리 달려있고 완벽한 상태네요 이건 처음보는 문인데 벨벳같네요 처음에 60년에 만들어졌고 영원히 함께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브랜드가 아닌가 본데? 브랜드가 아닌가 본데? 신분 되게 비싸보이는데? 그러니까 없어 어? 한 4? 1300원에 살게요 어? 숨겨진게 있었나?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고 끝없는 흐름 리리에 좀 손상됐네요 끝없는 내구성 최악의 가게에 둬봤자 평판만 나빠진다 스테인레스 미안합니다 못살 것 같아요 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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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혼자 안간다 험 스으으으으음 아아 치으으으으으으음 얘네 왜 이러는거야 와 진짜 조그마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다 사줘야 되는구나 모자 어때요? 후추 어때요? 없어요 그러면 평판 나락스 지금 나가야 되겠다 15명 꽃집은 좀 있으면 사람 잡겠는데 저기 뭐 무슨 증후 범죄 일어났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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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든 사람의 자아 투영되어 있는건가? 아까 뭘 굳혀야 됐더라? 아 그러나 연구를 넣어줬다 하고 zug 헝 열 다빈 뭐지? 뭐지? 아저씨가 집 빼라고 했으니 빨리 집 사세요 끄나풀 루저? 뭐야 어? 루페곤 웨이? 루페곤 웨이? 어디로 가야돼? 위치 애니치 델파이언? 애니치 애니치에다가 내가 갖다 놓은 캐릭터가 뭐가 있지? 애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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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의 선물 심한 손상 아닌 400에서 800 사이? 애니치를 어쩔수 없는거라 이해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건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뭐라던 갑자기 갑자기 비트코인이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팔아야될 타이밍이 온거같은 약간 그런거니까 로우앤델이 있어가지고 바로 한 번에 안가지네 스마트폰? 엥? 스마트폰? 고마워요 고마워요 음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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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개성 파워보드 뭐야 칠십팔년 학자의 싸인이네요 싫어요는 뭐야 델파이언 어디 여기 맞아 일시정지 해놨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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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십칠각 너 신고 완벽한 상태도 아니야 물결팔찌 왜 이렇게 비싸 미쳤는데 아 아 아 아 아 왜 저러는거야 아 아 1500원입니다 아 그냥 팔아 그냥 신고 주고 신고 아니 주머니에 없으면 뭔가를 저렇게 하면 안되지 욕구지 저거는 과욕이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것도 나리가 그린거네 캔버스 소잰데 완벽한 상태구요 음 뭐 나쁘지 않네요 200원 정도에 사겠습니다 매웅탕 거래 매웅탕 거래 매웅탕 거래 매웅탕 거래 싫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한한 비상을 꿈꾸며 베르티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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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있겠네요 으 으 정품은 맞고 76년도꺼 맞고 사인 업고 으 상태라 완벽한 상태라 말고 조금 손상됐네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이 먹었습 으 으 500원 어떻습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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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으 으 으 에 아니 신고 버튼을 왜 먼저 찾고서 말해 대차로에 신고를 몇 번을 하길래 전공판에 이름이 떠요? 캐쥬얼 버튼 당시 카트로피 비싼건데 69년식 행운의 상징이구요 인기가 있겠네요 희귀하고 제일 좋은 가죽인데 이신에 얽매여 있구요 소수의 매니아층이 있어요 심각하죠 왜 그래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물건이 없네요 도와주는 아니 도와주지 않는게 아니라 없는걸 어떻게 니가 여기있는걸 다 사든가 그러면 세네개를 사면될거 아냐 웃긴놈이네 저 위에 전공판에서 당신 얼굴을 본거 같애 얼굴이나 한번 걸어왔어요 과역범죄자로 신고하는 엄청낭률이 듣자하니 과피언이 우산수거되는것도 도왔다고 하는데 과피언을 응원하는데 있어서 나를 따지는 한참 뭐지 나 이제 집을 어디로 가야되지 왜 저러고있어 사 Versus 경매원현 선생님 경매가 안열렸어요 왜그래 은 흐음 퀴즈가 뭐죠 상련죽이요 나 집이 어디야? 하가시티인가? 나 집이 어디야? 우리 집이 어디지? 그니까 이사를 어디로 간거지? 여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려줬죠 제가 알았나요 위층이라 조금 시야가 트이네 그니까 이사를 먹으러 왔어요 그니까 이사를 먹으러 왔어요 으 으 으 여기 있는데 체킹이 안 돼 아 이제 신고하면 안되겠다 이건 이유인정거 아냐? 유명 예술가 제품이네요 뭐래? 맞는데 200원 어때요? 300원 어때요? 350원 어때요? 50원은 베이벳 이네요 40원 좀 더 없었어요 50원은 베이벳 이네요 50원은 베이벳 이네요 인생은 딜레마, 딜레마는 인생? 이게 뭐지? 드럼액 딜레마? 인기는 많다. 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뾰족한 모서리 때문에 70년 이후부터 안정성 검증이 매번 탈락했다? 인기는 어느 정도 있네요. 가방의 자판은 한정판이다. 잠깐만. 어? 근데 왜 벨벳으로 돼있어? 어? 뭐야? 잘못된 재질인데? 값어치가 없습니다. 인생은 딜레마, 딜레마는 인생은 딜레마, 인생은 드라마? 짜비야. 50원이에요. 신고당했다고? 왜? 신고당했다고? 왜? 미쳤다 봐.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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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írit.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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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크리스마스. 그래도 착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주고 가고 말이야 맞아요. 조나리 그림이야 뭐야 이거 뭐야 누구 사인이야 2020년? 베벳이네요 큐빅이에요 상태는 완벽하네요 한 300원에 살게요 당했네 점점 서로 사기치네 점점 350원 30원 저것은 마스크판 쟤를 신고해야지 직접 만들었다면서 짜가 큐빅을 보석이라고 속였잖아 흐흐흐 으음 고양이 여깄다 데려가라 좀 뭐야 이건 머독이 줘야지 이걸 놔주면 어떡해 냄새나는 거 이거 왜 줬어 리얼버드보다 좋은 후보보드 얼마에요? 400원이요? ... 뭐 찾아요? 아니요 당신이 추천 실력을 믿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마인들시아 역사 동아리에 활동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그차에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 즐거운을 추천 받으려고 하는데 왠지 당신이 추천 실력이 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요 뭔 와 태가 개성파고보보다 400원입니다 스윙스 옛날 제품 아니에요? 디시는 그런거 정확히 써놓으면 340원을 그래요 사가세요 다 팔아채 재고 떠리해 나 이 동네 뜰란다 뭐야 이거 바이올린 덕? 우리 집 벽장에 썼다고? 아줌마가 안 쓴다고? 600원? 팔지 말고 들고있죠 나무구요 보석 없구요 손상 조금 된거 맞구요 77년도 꺼구요 사인 없어요 30원에 살게요 다 신고 때려버리고 싶네요 아 다 신고 때려버리고 싶네요 손해야 없는데요? 음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공서은이라고 되어있네 원래 할아버지껀데 음악과 공덕이 제 할아버지에요 아아 공이라고 써있는거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거 덕이라고 되어있는거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할아버지꺼였구나 신고에 리포 안녕하세요 조빡씨 연대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조빡씨는 신고버튼을 총 9번 눌렀고 우수신고자가 되어주셨는데요 신고일회를 무효할수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에서 5%로 낮춰줘?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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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고하길 잘했네 아무도 없을때 쓰레기통 볼래? 아무도 없을때 쓰레기통 볼래? 아 이제 저 엘리베이터 안타고 다녀서 너무좋다 모두가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나도 거의 잊고 지냈다 연구소 밖으로 내보내자는 의견이 나왔다 뭔데? 뭐지? 얘가 그건가? 폭시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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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실험.. 색칠요가 말씀드립니다 93명의 과외옥 색칠요가 되었으면 90명을 채우는데 했는데 적극적인 과외옥을.. 일주일 초반에 신고가 저조하고 후반에 신고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부터 꾸준히 늘려주세요 닥쳐 이제 내꺼야 그 가게는 내꺼야 종이 같은 거를 리페어 하자고? 종이 같은 거를 리페어 하자고? 그냥 신고해볼까? 뭐야 문 닫았어 저기 저기요 이거 여기에 썼던 거 맞죠? 응? 어젯밤에 해변내에서 주웠어? 어젯밤에 해변내에서 주웠어? 어젯밤에 해변내에서 주웠어? 어젯밤에 해변내에서 주웠어? 오케이 바꿔 뭔데 근데 드라이버를 그림이랑 바꿔가 기부 맞아 이거? 뭐야 이거? 과편 공식 배치 과편 공식 배치 손목시계 드라이버를 돌려받았구만 드디어 시계 무브먼트 보는 법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가품과 수리 여부지 고급 브랜드는 회사명을 각인한 자체 브랜드 무브먼트를 씁니다 ESC처럼 각인이 없다면 가품은 교체된 무브먼트로 봐야됨 교체된 무브먼트 카드를 추출함 음 음 와 미쳤네 배치페이지를 볼까? 각인은 B.E.S.C 맞아 B.E.S.C 확실한건 저 꼬맹이가 가져오는거 폭탄도 섞어서 오니깐 불안해 안보이는데 음 음 체질과 슬로건 이제 비싼 시계들이 들어오는구나 뭐야 이거 틀림 음 음 음 회색 과일짜가 얼마요? 230원입니다 시작됐네 그러세요 도둑놈들 또 날뛰기 시작하네 이거 도적단 왔네 도적단 왔어 신고했어 경매장이 빨리 열려야 될텐데 해적원 후고보드 해적원 후고보드 해적원 후고보드 스위시왕 이쁘긴 하네 70년도? 그래요 이번 주에는 좀 덜 신고해야지 저걸로 사고나면 사람 관통상 확정이네요 디자인이 왜 저래? 소가죽이네요 그린 DDI 라운드컷 3캐럿짜리구요 완벽한 상태구요 누군가한테 받치는 건가 본데? 소가죽이네요 1500에 사자 이제부턴 양심장사 해야돼 너무 후려치면 안 돼 혜정아 후보보도 200원이에요 그래요? 에이 나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신고하려고 왜 오유진을 자꾸 숨기지? 왜 오유진을 자꾸 숨기지? 벽?! 시uche cuidado 서명이 있는걸? 이거... 800원입니다 엄마? 엄머나? 2300원짜리인데요 흐구 됐네? 중고로 산 순목시계? 어? 도지 달려있네? 70... 몇 년도야 이거? 70... 뭐야? 1년도? 음... 음... 예술가 서명있고 죽은 사람 어딨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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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씨 영원히 멈추지 않을 당신을 위해?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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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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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 500.. 명성과 인기 모두 최상인 손목시계고 갓인이 없는 ice 100은 아니지 전자식은 아니지 에메랄드 오우브보석으로 장식한 제품이면 한정판이다 3,400원? 이동준의... 아니 죽은사람목록 어디갔더라? 흰소성? 인기? 예술품? 사망한 예술 3,000원에 살겠습니다 2,500원에 살게 사실 짭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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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번에 저렇게 봤지? 뭐지? 아니네 깜짝이야 특별가 4,861 되게 비싼데?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사야지 나 쿨고래하는 사람들이 좋아 난 이런사람들이 저걸로 왔으면 좋겠어 보라색 클러치백? 73년도 모델 지우랑? 지우 황? 위에 점이 없네? 짭이네? 간식은 안팎이? 8,900원 부대는 매콤이? 다음은 거대전 장식은? 5,800원 설치타임 어떤 과정? 어느덤 2,400원 73년도? 브랜드는 맞는거 같은데? 73년도 되게 희귀하겠네요 음... 요거는... 250원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300원 슬로건? 어 그러네 슬로건이 없네 어 잠깐만 아 제발 왜 슬로건이 없지? 아인슈타인? 뭐야? 막한거 같은데? 1911년? 우선 고고학적 가치가 있네요 아인슈타인 유산 1급 인증 아인슈타인 물건을 사용한거에 사실은 보증합니다 나무 소재고 보물 없고 좀 손상됐고 음... 어... 어... 학자의 싸인이 있는거 같은데? 학자의 싸인이 있는거 같구요 세계적인 위인이 그래서... 어... 200원입니다 230원 어떠세요? 요거는 고쳐서 팔아야되겠다 콜라 역사적인 위인 어이구 디다... 도대체 언제... 이게 게이득 뭐 주셨지? 주운 향수? 이거 완전 공산주의구만 형 나 오늘 전교 3등에서 상 받았고 졸업했어? 아이고 축하한다 야 어이구 잘했네 내 방송에 인재가 이렇게 있어요 졸업을 좀 빨리 한 것 같네 아인슈타인 분필하고 너 몇 살인데 6년만 더 기다리면 열심히 해서 보내한대 너 몇 살인데 뭐 한 15쯤 되는거야? 어 뭐야 최 박사 어디 갔다 왔어? 아인슈타인 분필하고 오! 오예 오예 그래 이 뒤에서 해독제 만들어 음..우산 엄브렐라로 지었구나 오 방금 좀 느끼했는데래 와..와 쿨가이 와 480만원짜리 한번에 샀어 음.. 그래야 빌려 드릴게요 1500원이 넘는 물건? 물건이 없네요 아.. 아.. 제가 팔면 안돼 이게 뭐여 어잉띠용 79년 이은정은 최근에 픽시가 됐는데 본인 섬에 우산을 기부하고 다녔다 음 요거는 그 저저저저 유명한 사람 이름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예술품은 74년도니까 79년도 79년도 음 어 내가 봤을때 졸작인데 유명 예술 화가의 작품이에요 예 100원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음 어 저기다 놓으면 특별 가루 더 비싸게 팔 수 있네 예 나무 소재구요 완벽한 상태네요 40원에 살게요 40원에 살게요 어 아 으 아 으 으 으 오케이 나 이제 거지야 돈을 다 갚았구만 뭐 400원 쯤이야 뭐 요거 빼놔야 되겠다 요거 요거 원수꺼 저거 저걸로 줘야 되겠다 딱이에요 보라색 짜탱 클러치백 감정 트래커 340원 입니다 14k 옐로 골드 인데요 누비 라운드 컷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2058년도 거 하두? 포석세공인 포석세공인의 이름이 들어있고 손상도? 조금 손상된 거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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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1500원 입니다 2200원 5 장사는 맛있구만 처음 보냈는데 오세호 기자 왜 왔어 저는 해줄 말이 없는데요 3번밖에 안 꿰맨 양말? 겁나 많이 꿰맨 거 아냐? 음 음 SAS? 자랑스러운 마인드이시아 자랑스러운 SAS 조합 으 으 흐흐흐황 흐흐흐흐흐흐흐흐흐H 각인이 없다고? 원래 각인 없는 거 아니야? 시실레더 맞어? 가져간다 가져간다 왜? 뭐가 문제였지? 아 안사길 잘했네 짭이었네 아니 근데 교체된 거라고 했으니까 짭은 아니지만 리아씨 진짜 착하다 어 오늘 하루 겁나 빨리 끝났네 신고한 사람도 없는데 어 경매장 드디어 문 연다 와 나이스 이제 다 죽었어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님들 저녁 뭐 먹을 거에요? 님들 저녁 뭐 먹을 거에요? 아 간짜장 생각하다가 버스 두 번 탔네 아 아 간짜장 생각하다가 버스 두 번 탔네 언제든지 가게로 오세요 언제든지 가게로 오세요 어 드디어 경매장 어 드디어 경매장 왜? 수집가들의 추천? 어? 수집가들의 추천? 아 네 아 뭔데 이게 내구성이 안좋은데? 315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지옥으로 2200원이요 그러시죠? 네 에메랄드 우주의 보석 검수? 보석세공인 서명이 있네요 48년도 18K 화이트골드 재질로 되어있고 근데 에베랄드 컷이 일반 컷이 아니라 조금 가격이 나가는 컷이네요 아 손상이 좀 됐어요 아 손상이 좀 됐어요 음 음 음 9사가 찾단 에메랄드 에메랄드 오브 오즈 숨기자 어 3,000원 드릴게요 3,300원 3,300원 어 드디어 팔았네 와 네 그럼요 문자로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슈타인의 분필은 어떨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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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없어요 선물? 돈 뭐야? 뭐야? 2천원 빌려준거 덕분에 천원 그냥 공짜로 먹었네 그래 살아 들어올 때 협박을 하면서 들어와 짜증나게 조금소상이 아니라 완전 쓰레기잖아요 18K이네 14K 로즈골드 미쳐 1685원이나 주면 되지 말이 많다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경매 못올려 왜 다파라? 그래요 하하하하 착한 우리 중고나라에 오신 거 가능합니다 다파라 픽서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 ,, ,, ,, ,, 빨리 가 장사 방해되니까 아야 할거 많은데 지금 아야.. 이못 registr 바로 그릇 한유 Bake 혹시 이거 어떠세요? 나가 전화기 얼마에 팔아요? 270원인데 아 진짜? 경매한거 못해? 수리한거 못써? 나 다 수리했는데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수리 안했는데? 이건 확실히 수리했지 다 수리한거 못해? 다 수리한거 못해? . . . . 이거 안전관 공장관이 시켜서 진열한거죠? 네? 아니 100원 주고 가져가셔야지 소가죽이고 좀 많이 쏘는 심한 손상인데요? 72년도 작품이고 시민단체 과역범 피해 연대 현 리더 무만조가 무만조꺼라고? 자랑스러운 마인샤의 자랑스러운 SNS? 어? 뭐야? 어? 체질이 안맞는데요? 아닌가? 한정판이예요? 인기도 있어요 하지만 저주가 걸렸네요 재질... 아냐 재질도 저거 카타스트로피커 아냐 짭이야 짭 협업 좀 주시고 아냐 불안해 아냐 빙살떠 아냐 그녀들 아냐 여러분들 아냐 돈 쩍쩍 벌리는구만 4인도자기 진투인데 도예가 이소소 건데 어 예술가 거고요 63년도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63년도 꺼라 그랬지? 전성기야 이거는 전성기 명작입니다 그래서 500원이야 1,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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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이요 1,000원이요 12,000원이요 누가 자꾸 우리집앞에 서서 담배피는거야 문앞에서 짜증나게 진의 집앞에서 피지 아이쿠 아침부터 난리네 아래층에서 왜 사람들이 시위를 해 아니 경매장 왜 못쓰냐고 미치겄네 나 때문이야 땡큐 어서오세요 진정해요 내가 당장 당신을 신고해주면 되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오 역시 여긴 낡아 빠진게 언제와도 싱싱사이드에 주녹사이드 같네요 요기야? 거의 뭐 완벽한데 은소재네요 화이트골드 아니고 은소재도구 73년도구 사인이 있는데 EM 에메랄돌브 오즈 검수 음 인기가 좀 있는 모델입니다 51년 이전 제품은 아 하하 하하 아 이거는 어 그 보석세공인의 이름이 박혀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천원이에요 2500원이에요 앗 하하 음 사실 5000원이지록 완벽한 상태여서 헤엣헤헤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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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이게 안 팔아요 중간에 살짝 그 저 저걸 해야 된다고 살짝 껴야 된다고 아 상하이 운하 고마워 음 왜 저래 왜 남의 가게에서 맨날 저러는 거야 나가라고 완벽한 상태네 어마어마한 라운드 컷된 거기로 되어 있는데 18K 골드 소재로 되어 있고 2021년에 만들었고 작년에 만들었네 사인 사인 같은 거 없고 그래요 끝입니다 1,000원 1,000원이에요 아 1,700원 드릴게요 좋아해 아 1,500원 해야 돼 1,000원 시작 fs 되기 골동품 같은 걸 이렇게 올려서 팔아봐야 되나 가품이라고 신고 남의 가 남의 물건을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낮춰서 말했어 사기꾼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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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예술인 거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심한 손상 정도네요 으 으 200원에 살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예 500원 픽시되면 사망한 예술가야? 저번에 그러니까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던데? 시계네? 치아플립? 자사 홀로그램 무브먼트만 사용하면 각이네 CHP 밴브라운 가지고 사용하고 한정판을 출시한다? 기어부가 블루버드? 2070년? 없는데? 샤일 플릿 당신의 꿈이 빛나는 자리 어? 짭이다 꿈드리라고 돼있네? 자 우선 음 음 음 뭐라고 해야되나? 음 아 구브먼트 교체된것 같구요 음 음 음 그게 아니면 음 슬로건이 달라요 음 음 값어치가 없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스텐레스 소재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70원 50원 드릴게요 50원 60원 60원 네일 또 재밌는 방송으로 오는게 보고 되겠습니다 안녕